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정스럽게 막내 아들 참가하던 날 알판미가 빠졌다면 훨씬 더 잠시 죽을때 아픕지 아버지 우리 아이를 많이 걷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다가가주는 마음은 이 한 날 아버지 생각나네 방손처럼 이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가슴에 대못을 바꿔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박걸리 한참 따라주던 박걸리 한참 자 이제는 여러분과 같이 할께요 아참하자 아들놈이 어느새지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오고 싶었어 날처럼 살기 싫다고 가슴 아버지 우리 알맞이 낫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보삭이 속으로 따라주던 박걸리 한참 아버지 생각나네 왕소처럼 이만하셔도 살림살림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가슴에 대못을 바꿔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박걸리 한참 따라주던 박걸리 한참 신난다 죽는다 휴대전 신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